. 스트레스 왕빠. 스트레스 왕빠. 스트레스 왕빠. 자식 완전히 속삭여. 죽을 것 같아. 왜 이래. 그냥. 두 가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앞에서는. 말 되게 안 듣고 아빠 앞에서만 말 잘 듣고. 이 남편 좋은 이죠. 예. 이게 아기 당신 뱃속은 난 아기 아니죠. 아니 내가. 그쵸. 이 남편 사별했죠. 네. 그렇죠 네. 그러면. 언니한테 고맙지만. 애기한테도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. 아기한테. 두 얼굴을 한다는 표현법은. 엄마 실정이 없어 자격이. 그런 말은 쓰지 말아 아무리 힘들어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지. 우리 애기가 왜 이렇게 힘이 힘들게 나한테 할까요라고 말을 해야지. 두 개 얼굴을 갖고 있다. 하는 게 너무 달라요. 그러면 당신이 친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야. 당신이. 재혼했을 때는. 남편만 보고 재혼하지 않고.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까지 내 자식으로 품다는 생각을 하고 재혼했어야지. 그러면 남편은 좋았고 그 자식은 싫었었나. 마음은 준비는 했는데 그 정도 지금 몰랐어요. 아직도 멀었네.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. 뭐 생각해보자. 하루아침에. 내 엄마하고 그렇게 오선도선 지냈던 아이가. 또 내 아버지하고 내 엄마하고 오선도선 지냈던 아이가. 내 엄마는 없어지고. 응. 내 엄마는 없어졌어. 그러면 이 아이 머릿속에서는. 내 엄마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눈 날 것 같아. 그러면. 그러면. 그 아이가. 왜 그럴까요라고 난 전 보러 오지 말고. 저 아이가 엄마를 못 잃어서 그러는구나. 응 그래. 진해 아빠한테 혼날까 봐. 진해 아빠 없는 데에서는 엄마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겠지만. 진해 아빠 없을 때는 막대한다는 소리잖아. 네. 스트레스 받지 안 받겠어 근데. 본 자식이 친자식이 그래도 엄마들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. 응. 근데 내가 또 너무 지나치게 당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. 응 당신 오늘. 존을 구하고. 왔는 구하가 구하자고 왔는데 내가 너무 오바할 수도 있지만. 친절하게 아기의 마음을 조금 헤아랬더라면. 슬픈 마음을 헤아랬더라면 아직 엄마를 못 낳았구나. 엄마를 잊을 시간을 줬더라면. 잊을 시간 언니가 자연스럽게 줬다면 언니가 진짜 엄마가 돼 있을 텐데. 엄마가 엄마는 막 예를 써서 애기한테. 이거 먹어서 애기 너 나한테 올래? 저거 먹여서 신발 좋은 거 사서 나한테 올래?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. 내 서엄마가 우리 친엄마 자리를 대신해서. 나는 귀엽구나. 훗날 커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. 감사한 사람이다. 애기가 그렇게 온 날에 시엄마를 자연스럽게 보냈을 것이고. 시엄마의 빈자락을 내 새엄마가 얼마나 노력했을까. 내가 그렇게 서엄마한테 못되게 그랬는데. 얼마나 내 서엄마 속을 그렇게 썩어가면서 내가 오른말을 잊었나. 한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.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부러우는 게. 세게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먼저 다친 거 같아요. 노력을 하지 말았어야지. 그러면 가만히 이제 두고 가요. 내비두고 친엄마가 됐더라면. 당신이 친엄마가 됐더라면. 그냥 애기가. 밥 먹을래? 안 먹어요. 그러면 다음에 먹을래? 엄마가 치러났으니까 내비둬. 자연스럽게 지 친엄마 친엄마를 잊게. 애기 누나는 눈 감으면. 눈 감고 있으면 침대에서 쟤 친엄마 얼굴만 생각이 날 텐데. 안 그래. 지금 그게 보이시는가 보다. 느껴지잖아. 그걸 언니가 억지로 달할라다가 보니까 언니는 언니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 아이는 내 아버지를 뺏어갔던 자리에 또 질투 아닌 질투가 났을 것이며 그냥 그 아이도 불쌍하고 언니도 불쌍해. 아이고. 아 노력하지 마. 노력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신랑 좋죠. 좋아요. 그러면. 신랑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. 내가 개론했으니까. 내가 신랑 하나 보고 개론했으니까 나 덤으로 자식 하나 생겼다. 나 덤으로 자식 생겼으니까. 우리 아들이. 지 친엄마. 나를 비롯해서 자연스럽게 있게끔. 그러면 노력 안 해도. 당신이 친엄마가 돼서. 애기 마음속에. 당신이 사람이 어느 날 자리잡아. 엄마 나 학교에서 오래. 응. 엄마 나 결혼식 갈 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.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얘 엄마한테 뭐라 그래. 응 그런 아이가 돼 있을 텐데. 응 그러면 전 좀만 내려놓고. 다 내려놓으세요. 저한테 점을 보러 왔으니까 말하는 거예요. 다 내려놓고 쟤 오늘부터 내가 낳은 자식이다 오늘 내가 낳은 자식이. 나한테 사춘기다.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. 내 자식이 대드는데 뭔들 못 봐주겠어 속은 상하겠죠. 아 그러면 아 지금 애가 그만큼 나는 화났다고 이러고 왔는데 애는 제 아빠 죽으려고 하는데. 아이고 그 애기가 저만 좀 가만히 냅두면 그래도 금방 잘 돌아올까요. 예 그니까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금방 돌아올 거예요. 그렇게. 지 엄마를. 여기 새엄마를 보면서 있게끔 우리 엄마가 어느 순간에 내 우리 엄마가 어디 갔는데 우러면 어디 갔지. 순간적으로 그. 그 지경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. 제가 잘 참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놓는 거죠. 맞아요 그냥. 내 자식을 키운다 우리. 자식이. 사춘기에서. 굉장히 헤매는구나. 내 자식이 지 엄마 못 잊어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. 보다 보다. 참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랑도 그냥 여느 엄마 아빠 애기 엄마처럼. 남편아 우리 애가 이래 이런 걸 조긍조긍 그냥 아무 스스림 없이 이거 할 수 있게. 그렇게 되면 남편도 언니도 굉장히 본다는 소리거든요. 여보. 우리 모자 간의 일이니. 당신은 빠져. 당신이 왜 껴. 내가 자이를 때려도 내가 엄마니까 자의 뱃속으로 나는 엄마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엄마니까 때리는 거니까. 당신 생긴 놈 말고 자이가 나한테 되돌아도 당신 빠져있어. 그럼 남편도 당신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.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. 내 엄마가 진짜 왔구나. 지금은 남편도. 왜 그러냐고 애 잘만 하는데 내 말이 안 맺는 좀 그런 거였었거든요. 편한 물보다 물보다 진하단 말이었어요.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. 지 엄마를 잃은. 자기 자식 편에 들어요.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. 더운한 마음이 느껴서 그랬겠지. 이걸 놓으면 남편도. 저를 더 이해해 줄 것이야. 엄마가 돼 보시면. 네. 엄마가 친엄마가 되면 훗날에 당신. 그 아이한테.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. 엄마 그때 나 안 보여줘서 고마워. 엄마 그때 나 손 안 놔줘서 고마워. 엄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모를 것 같아. 몰랐을 것 같아. 나 길거리에 진짜 양아치 아니 양아치가 돼 있었을 텐데. 엄마가 날 잡아줘서. 나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 같으니. 다 엄마 덕분이야. 그 말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힘들더라도. 내 아들하고 생각한다면. 절대로 그 아이 돌아옵니다. 더 안아주세요. 네.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아이도 불쌍하네요 오늘요. 네. 불쌍하고 언니도 불쌍합니다. 그니까 힘내세요. 네 감사합니다.